안녕하세요. 디노튜브입니다. 오늘은 마지막 화 바로 돌아왔습니다. 마지막 화 아무튼 생각은 안 나지만 한 번은 재밌게 해드릴게요. 일단 여기에서 먹이를 줄 수 있는 것 같고요. 먹이를 한 번 줘볼게요. 또 수산시장이 되는 건 아니겠지? 이게 뭐야? 수산시장이야? 아니 무슨 수산시장이야? 아무튼 제가 공포탐험을 한 번 해볼게요. 아 무서운 소리 마지막 화에서도 무서운 소리를 내냐? 무서운 놈들이야. 무서운 놈들이야. 어? 야 너희 나와. 좋아 문 닫는 순간 앞부터 시작이다. 호잉 아 겁나 맛있네. 이브가 여기에 닭을 넣어놨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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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, 어? 왜? 나 동물이 됐잖아! 내가 동물이 되는 개념은 안 되는데... 안 되겠어요. 나 이렇게 된 상... 어? 아 자꾸 내 이름 말하지 마. 아 자꾸 무서운 소리 내지 말라고. 어? 여기로 한 번 가보. 그러면은... 알박으로 여기 한 번 가볼게요. 뭐 이렇고요. 여기는 타조가 있네. 도로 던져보면은... 한 번 이걸 던져보면은... 뭐 아무튼 이렇고... 다음 편에서는... 외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다음번 주 타이콘에선... 외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!